이번 시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런앤런의 핵심 코너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맛, 최악의 맛 코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최고의 맛으로 뽑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주가가 꼭 많이 빠졌다고 해서 최악의 맛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타이틀에 맞추려면 아무래도 주가와 연계성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과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을 제가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맛 종목이 좋고 최악의 맛 종목이 나쁘니까 보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시기, 그 일주일간 어떤 종목이 좋았고 나빴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에 핵심이 있어요. 어차피 이 런앤런 방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육 목적입니다. 개인 투자 분들께서 제 정보를 듣고 또 스스로 또 판단하시고 인식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 코너에 허투루 만든 코너는 없어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니까 잘 봐주시고 거기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잘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최고의 맛인데요. 한컴 MDS라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종목 성향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예요. 이게 한글과 컴퓨터의 자유사고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조금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조금 약간 섹시한 정보들이 많아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로봇 이런 신성장 동력들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컴 그룹이 아마존과 클라우드 사업도 추진을 해요. 클라우드, 구름이죠 구름.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분야인데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노트북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노트북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두 개, 열 개, 스무 개 깔려 있으면 어때요? 노트북이 무거워요. 버벅거리고 용량도 먹고.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게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는 굉장히 대형 서버에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일정 비용을 내고 거기서 땡겨서 쓰기만 하면 돼요. 저장도 그쪽으로 시키고. 그러면 내가 쓰는 노트북은 어때요?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그걸 해주는 게 클라우드예요. 앞으로 고성장을 보여줄 분야고요. 한컴 그룹이 아마존과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빅데이터 산업도 확장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이건 뭐죠? 다수의 정보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이라는 검색을 많이 했다. 그럼 주식을 검색하는 빈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빈도가 급증할 때 코스피가 올랐다. 이런 것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빅데이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정보에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것. 이게 빅데이터고 역시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영유하고 있고 관련이 있는 종목이 한컴 MDS예요. 성장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급등했던 내용은 근데 좀 다릅니다. 이번에 급등했던 내용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가상과 현실이 합성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주들 꾸준하게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지분을 인수했어요. 기업 이름은 프론티스입니다. 지분 55%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 공급 업체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로 분류되는 종목군들 대부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은 좋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좋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타할 때, 단타. 달리는 말에 올라탔을 때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단기의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하지만 꺾일 때는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3%, 5%는 딱딱 끊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로 많이 알려진 종목은 대부분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사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예요. 리스크는 커요. 메타버스 테마는 계속 움직일 건데 지금 시장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 주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 그때 해야 될 행동은 뭐다? 메타버스 버리고 딴 거 볼까? 그러기엔 또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 메타버스로 새로 엮일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주식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가 확장되고 순환매가 될 거예요. 순환매라는 것은 메타버스 관련 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 올라가고 어떤 종목 떨어지고 떨어졌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떨어지고 이런 반복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확장. 이게 중요합니다. 테마는 그 테마가 장기 테마일 경우 확장돼요. 원래는 메타버스 관련 주가 아니었지만 새롭게 메타버스 관련 주를 엮여요. 한컴 MDS처럼. 이 종목도 원래는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주로 편입이 됐잖아요. 혹은 이제 어떤 기업이 뭔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캐릭터 사업을 한다라고 새로 발표하면 그게 갑자기 또 메타버스 관련 주를 엮이면서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보실 때는 꼭 그 테마로 관련된 기업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뭔가 연관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테마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아직 급등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을 매수하고 테마가 붙을 때 급등하면 매도하는 거죠. 이런 매매를 몇 번 성공해보시면 주식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는 계속 확장될 거니까요. 시중에 이미 엮여있는 종목 말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엮일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뉴스라든지 HTS를 보시면서 꾸준하게 탐색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